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신 플러스 스트레칭까지 포함되어 할 거니까요. 마지막에 스트레칭까지 꼭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해 볼게요. 양발 어깨 넓이로 서서 왼발 하나 뒤로 보내세요. 발목을 세우고 양쪽 무릎 밴딩. 양손 주먹 쥐어서 셋업 포지션. 레디 뮤직 큐. 오른손 왼손 두 번씩 더블 잽. 더블 더블 잽 잽 잽 잽. 어깨 밀려서 팔 좀 풀어주세요. 메인 동작 가볼게요. 더블 잽. 크로스 잽. 크로스. 크로스. 사킬기. 더블 잽. 크로스. 해 켜. 상대방 얼굴을 정신없게 시선. 중간. 더블 잽. 크로스. 팔키고. 스테다. 더블 잽. 크로스. 후. 덜블 잽. 크로스. 힙. 2 more 2 more 그럼 마지막 오케이 이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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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뒤로 호 호 호 호 호 오른발 호 호 호 자 잘되면 호 킥 오른발 왼발 길었다가 킥 좋아요 2 more 스텝 호 호 원 모 스텝 킥 높이 컴보 더블잭 크로스 한 번 더 크로스 스텝 킥 호 호 원 모 스텝 호 이렇게 2 more 크로스 더블잭 크로스 털킥 호 호 호 호 호 호 호 hi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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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갑니다 더블 정리하시면서 가볍게 동작 멈추지 않고 노스톡으로 가세요 자세히 힘주고 시작할게요 더블 제트 크로스 제트 크로스 타이키기 더블 크로스 잘 되면 몸소까지 왼쪽 골반을 더 덮어요 4 3 2 1 2 3 4 5 5 5 스텝 킥 자 처음부터 더블 제트 크로스 한 번 더 크로스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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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3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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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쥬 으아 하아 하아 라스트 온라인 — — — — 하아 허아 워 — — 잘 대로 포지션 옆으로 갑니다 자, 왼쪽 발끝 세우시고 주먹을 빨리 돌릴게요. 손목 말고 팔꿈치 앞쪽을 펀치하는 시기 돌려서 룩앤이 잭, 잭스피, 잭스피 3번 돌려요. 잭, 3번, 잭, 3번 그만큼 빨리 돌리세요 오른쪽 어깨가 점점 뜨거워질 거예요 2번, 잭스피 8, 7, 6, 5, 4, 3, 2, 1 next, push, back kick, upper upper hook push, back kick, upper upper hook push, key, upper upper hook push, push, key 4번 더 step, kick 2, step, kick 앞사람이 7, 뒷사람 차에 푸시아 라트 해, 콤보, 잭스피 8, 7, 6, 5, 4, 3, 2, push 여러분, 오른쪽 어깨 어때요? 붙을 것 같은데 아, 뜨겁다 아, 뜨겁다 push, push, push 후아 라트 후아 하아 타워 내어, 잭스피 8, 7, 6, 5, 4, 3, 2, push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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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피야 어깨, next 어깨, other side 어깨 나왔네 오 뱃살도 나왔네 자,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어깨가 짝짝이가 되니까 반대쪽도, 화이팅 왼팔에 집중하세요 잭스피 개수가 많습니다 잭스피 노스톱 멈추지 좋아요 돌리며 캐몬 돌리려고 노력해요 자, 댄스에 어깨 조금만 밀어보세요 앵골, 8 7 6 5 후아 주먹 검은이해요 3 2 여러 번 아시죠? push key upper upper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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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겨드랑이 열어요 push 그릇쩍 손 끊어요 Push One more time Push 다시 손 아주 좋아요 앞에 뒤에 Two more One more 여러분 콩볼 8 7 6 5 4 3 2 Push Keep Push Keep 7 6 5 3 2 Push Two more time Let's go 8 7 6 5 1 1 2 Push 2 1 2 2 2 2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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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 03 All are low 알 2 One more time push 5 1 気 2 1 4 i i 쟤 쟤 업어 오에 호 오에 호 쟤 쟤 훅 쟤 쟤 업어 쟤 쟤 훅 쟤 쟤 업어 쟤 쟤 훅 쟤 업어 쟤 쟤 훅 넥스트 쟤 훅 쟤 쟤 쟤 쟤 자 주먹 끝에서 끊어지세요 처음 들면 더 당겨와요 쟤 쟤 훅 쟤 쟤 훅 더 한번 볼게요 쟤 쟤 훅 쟤 쟤 한번 더 쟤 쟤 훅 쟤 크로스 에이 세븐 시스 파이 쟤 쟤 훅 쟤 쟤 훅 쟤 쟤 업어 쟤 쟤 훅 잭 잭 잭 크로스 8 7 6 5 4 3 이렇게 4번 더 갑니다. 렛츠 고! 잭 잭 후 잭 잭 엉터 잭 잭 후 잘 되시면 보세요. 잭 크로스 8 7 6 5 4 3 2 렛츠 고! 잭 잭 후 아! 파이팅! 렛츠 고! 잭 크로스 8 7 6 5 4 3 2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잭 크로스 잭 크로스 5 렛츠 고! 4 3 2 렛츠 1 5 4 4 스gg 2 齭 오케 여리 그러면 진짜 마지막 중의 마지막이래. let's go set up 포지션 잭 잭 rang 잭 벚어 아 좋아요 잘되면 골반 응용하세요 로테이션 로테이션 계속 옆구리가 짜지고 있어요 잭 잭 호 잭 잭 호 잭 잭 호 아 좋아요 넥 잭 호 자 한번만 백인 더 켜 골반 찔리지 않게 4 4 3 2 공복 잭 잭 호 잭 잭 호 한 번 더 어퍼 잭 6 5 잭 잭 호 잭 잭 호 잭 잭 호 잭 잭 호 잭 크로스 8 7 6 5 4 3 2 잭 잭 호 잭 남아있습니다 뒤에 운동했어요 잭 잭 호 잭 크로스 8 7 5 4 4 3 샷 화이팅 1 3 2 2 1 화이팅 홍ής 음 5, 4, 3, 라스트 화이팅! 바로 가자! 자 스트레칭 해볼게요. 오른발 뒤로 보내고 힙을 그대로 왼발 구부리며 누르세요. 가슴 활짝 거둘려. 천천히 오른발 끌어올리고 엉덩이를 뒤에서 아픈 미세. 그대로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서 의자에 앉으신 힙을 쥐고 올리고 가슴을 핍니다. 오 잘하셨는데요? 천천히 올라와서 갈란스. 힙. 어깨 편하게. 좀 마시고. 옆구리. 오른쪽 골반 도망가지 않게. 좋아요. 처음부터. 왼발 뒤에. 가슴 열기. 왼발 위에. 어깨 편하게. 오른쪽. 낚시. 오른쪽. 왼쪽. 바슴. 바슴. 코리빼. 바슴. 어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쪽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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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붙이니까 더 힘드네요. 돌아가서 어깨 밑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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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avoirál hilarious 고맙습니다. boutique 손 Una words Universal 끓여 딩ett 파인트 어딨어로 나온다 죽 질투 屈 ρώ 민경 や 상체를 숙여서 가능하시면 발목을 잡고 허벅지 뒤를 드릴게요 상체를 숙여서 꼭 사이 같은 움직임으로 해주세요 꼬리배를 천장 위에 올려주세요 손을 숙여서 천장에 올려주세요 가슴을 열어주세요 다리를 조금 더 걸려서 엉덩이와 함께 모짐 업체에 술려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반대쪽에서 천체로 change 많은 혼 intently 반쪽이 엉덩이 뒤에 Koreans 가고 enth 거기가 높을 수 있는 걸 어깨가 마치지 않고 손을 내리고 날개 뼈를 잡고 손을 내리고 손에 고의 손을 손을 내놓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딸 품을 게 어떠셨어요? 저처럼 땀 많이 흘리셨나요? 정말 아니에요. 어깨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어요. 어깨는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주먹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얼굴 높이에서 운동하시면 맘에 드시는 어깨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어깨가 좀 많아라. 굿! 자, 몸 정리는 지금 보신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오케이, 오케이. 네!